제거 유튜브를 아마 많이 보셨던 분들은 어 이 방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상 그대로 다시 찍는 겁니다 음 지금 보는 방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냐 요게 제가 작년에 찍었던 지상층의 한 방 인데요 지금 요 방에 반지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지상층이 었지 영상은 지상층이고 이제 크기랑 구조가 똑같은 반지하 층이 방에 나왔다고 하구요 위치는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저 이제 가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가로 길이가 3m 40 이고 여기 지금 이제 보이는 세로가 3m 20 입니다 이제 분리된 어 주방이랑 화장실 공간은 어 제외하고 그냥 순수 방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방이 되게 넓은 편이구요 지금 나온 반지하가 어 지금 세입자가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영상을 좀 찍기가 곤란해서 어차피 층만 다르고 내부는 똑같기 때문에 어 요 영상으로 이렇게 더빙만 새로 해서 대체합니다 보시면은 어 주방 분리된 공간도 막 분리형 원룸치고 작진 않아요 보시면 아마 반지층 이다 보니까 화장실 저 그 그게 좀 어 높을 수도 있어요 반지층이니까 저도 안 가봐서 반지하는 그냥 어 주인 말 듣고 어 하는 거라서 근데 내부 크기가 똑같다고 하니까 만약에 키가 한 180 넘는다 하시면 만약에 화장실 저기가 좀 높이가 낮으면 조금 뭐 그거는 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지하 가격이 지금 500에 36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어 어 9만원 입니다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 그래서 요런거 반지하를 좀 비싸게 받으면 비싸게 받는 데는 500에 45도 받을 거에요 500에 45도 받으려고 할 건데 지금 사시는 분이 500에 그러니까 관리비 포함해서 45 도시가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 하고 입주는 협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 새롭게 찍어서 올리고 싶었으나 그게 어 세입자가 있어서 그냥 귀찮은 것보다 세입자가 있어서 못 찍은 겁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찍기가 힘들고 근데 방이 워낙 가격대비 좋아서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에 댓글로 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 못보기 때문에 이렇게 더빙을 해서 아 지금 요런 방이 또 같은 건물이지만 반지하가 싸게 나왔다 요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새로 더빙을 합니다 위치는 구로 디디털 역에서 한 700미터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는 뭐 성인 남성이면은 한 10분은 안 걸릴 거에요 10분이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신디방 보다는 구로 디디털 역이 더 가까운 이제 좋은 동이구요 그리고 반지층 이라는 거 하지만 내부 크기나 구조는 똑같다는 거 그래서 어 요정도 이제 그 신축급 깔끔한 반지하는 괜찮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런게 이제 지상층으로 나오면 어 천에 50은 싸야 천에 한 50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싸면 한 500에 50 550이나 천에 50 지상층이면 근데 반지하를 지금 어 그냥 싸게 어 500에 36만원 아마 보증금 1000까지는 아마 안 될 거에요 원래 뭐 천에 한 40 이랬던 거니까 보증금 필요가 없고 월세를 그냥 한 요정도에 맞춰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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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or И.